안녕하세요 T.C.T입니다 오늘 춘천을 보신 여러분들 재밌으세요? 저는 춘천 못 봐 본 적이 있는데 오늘 무대 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긴 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뒤에 더 많은 무대가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샌추? 네 괜찮겠어요? 바로 시작해도 괜찮겠어요? 네 괜찮아요 춤 바로 추고 이렇게 노래 불렀는데 멘트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죠? 아니요 괜찮아요 아 제가 비굴했다가 일부러 모두 뒤에 있었는데 잠깐만 크리샌추는 거기 있어요 전 여기 있을게요 네 그래서 오늘 춘천 안 보니까 어때요? 크리샌추 절대 앞에서 사진 찍는 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쵸? 크리샌추 추체오니까 어때요? 좋아요 좋아요? 네 어 잠깐만 여러분들이 많이 웃는 거 보니까 제가 더 뒤로 가야 되나봐요? 그런가 봐요 요정도 요정도가 맞는 거 같아요 너무 예쁘죠? 아 정말 저는 역세 왔던 많은 여자 아이돌 그룹들 뭐 많은 가수들 봤지만 이렇게 또 참하고 예쁜 친구는 내가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정말 제 동생 소개시켜 드리고 싶지만 크리샌추가 제 동생을 싫어할 거 같아서 왜냐면 머릿잠은 이국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싫어할 거 같아서 소개를 못해 주셨는데 이제 좀 어떻게 숨 좀 이제 괜찮아졌어요? 크리샌추 괜찮아요 이제? 네 저는 괜찮아요 아 제가 안 괜찮았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죠? 저의 노래 노이스 페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컴온